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이 이끌은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이 추진했었던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태양광 정책을 사실상 결정했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으로 활동을 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서울시 감사의 결과를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중 일부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에게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의 보고를 최근 했다라고 밝혔고 또 서울시 감사위는 박원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전역의 공동주택은 12만 472가구였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39.6%인 4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H가 입주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베렌다형 태양광을 설치한 임대아파트가 2017년에는 268가구에서 2020년에는 1,366가구로 나타났으며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미관이라던가 빛의 반사, 통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사전에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면 효과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S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했던 베렌다형 태양광 설비의 발전 효율도 기대 이하로 평가가 나왔고 4만 766가구 중에서 3,828가구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저층에 설치가 되었으며 남양이 아닌 동북 서쪽 방향으로 설치된 가구도 14,877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 설비 367개의 효율을 표본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발전량은 용량 대비 70%로 나타났고 1층에서 3층 같은 경우에는 46.4%로 떨어졌다라고 서울시 감사위는 밝혔는데요. 그리고 서울시는 이날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 활력 공간 등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3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도 총 68건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대부분을 담당했던 협동조합들 임원 다수가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당시는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로서 실행위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던 단계였는데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에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A 협동조합 이사장 B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서 2014년 실행위 생산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조합에 출신 C씨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임기재 팀장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실행위 운영을 총괄했으며 서울시의 감사에 따르면 이후 A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 일감을 따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 총 70억 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광 협동조합의 이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행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감사위는 사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미리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관련 영업망을 갖추는 등 공모에서 선정된 준비를 했다면서 이를 특례로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설치 후에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확인되었고 2014년에서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 3,671곳 가운데 2만 7,233곳은 보급업체가 아예 폐업을 해가지고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폐업한 정안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태양광 업체 14곳을 고발했으며 나머지 4만 6,438곳 가운데 2만 3,020곳은 신청자 연락 주절로 점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는 태양광 사업은 애초에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고 특정 협동조합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가지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태양광 추진 초기 단계였던 2014년 8월 태양광 협동조합 7곳은 연합회를 결성한 뒤에 당시에 박원순을 찾아갔고 이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공공부지 제공이라든가 설치 자금 무이자 융자 등을 요구했으며 박원순은 이를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점수 조사한 뒤에 협동조합에 안내했고 다른 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무이자, 무담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줬으며 박원순 서울시는 일부 공공부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협동조합들에는 공공부지 임대료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감사위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었던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도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는데 사회주택은 SH 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였기도 하지만 위탁주택을 맡은 시민단체가 입주자를 선정을 하면서 노조라든가 시민단체 활동 등 특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울시는 지난 7년 동안 예산 2103억 원을 투입을 했지만 사회주택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효과는 817가구에 불과했다면서 혈세 낭비에 가까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박원순 때 만들어진 청년 활력 공간 12곳 역시도 민간 위탁 기간 선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사가 반복을 해서 참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지적이 되었고 최근에 6년 동안 서울시 청년 관련 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이 특정 단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탁받은 사업을 무단으로 다시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지급받은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 위탁 규정 협약 위반 사항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박원순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에서 추진한 이런 식의 지원책은 다른 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특혜를 베푼 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세금으로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채운 것이며 협동조합만을 위한 카르텔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의 태양광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에도 맞지도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꼴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에 의존할 경우에는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구축을 하더라도 1년에 50일쯤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에도 1800조원 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고집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생기고 사업은 날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은 새로운 원전 건설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권 교체 후에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정상화가 시급하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